오랜 파이팅 아까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선생님이 북한의 김정은 관상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어떤 점이 좋은거에요? 그분이라고 해야하나? 김정은은?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개죠 근데 한 나라의 지도자니까 우리보다 어리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니까 그래도 존중을 해줘야하죠 지금 통치자라서 관상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김정은 얘기를 했던건 아까 용구님을 오랜만에 뵀잖아요 뵀고 나서 보는데 멀리서 보는데 등치가 이런거야 어떻게가요? 근데 옷도 그렇지만 근데 제가 며칠전에 TV를 봤는데 김정은은 이렇게 보좌하는 사람들이 13명이 있대요 그 사람을 대비해서 위험에 대비해서 똑같이 생긴 사람을 대리로 쓰는게 근데 정말 똑같더라구요 근데 그 사람을 그때 정말 제대로 보게 됐는데 전 점쟁이는 공부를 하지 않아요 반상을 보고 정을 보거나 그냥 사주팔자를 풀어서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할아버지가 있는 알림대로 가는거니까 그런데 저도 거의 무당된지가 해수로 11년이 됐거든요 11년 동안 사람을 참 많이 접하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생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더라구요 그 후자의 관상을 보고 정보는건 아닌데 정말로 관상이 보이더라구요 이제 많은 사람들 보다보니까 정말 만 단위가 넘는 분들을 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겨 본 사람이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보니까 관상이라는게 보이더라구요 근데 김정은만 상상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정말 일단 똑같이 생겼어요 거기 가서 13명 다음에 14명째 해도 내가 보기엔 절대 무난해 메이크업만 제대로 해도 일단 얼굴형이 너무 똑같고 그 다음에 코, 눈 다 똑같네요 솔직히 정말 어떤 각도에서 보면 양복 딱 입고 통바지 입고 딱 있으면 똑같을거에요 정말로 근데 그 관상이 정말 좋은게 일단 남자는 근데 김정은 관상은 이마가 좀 좋지 않다고는 해요 제가 봐도 이마는 좀 부실하게 좁잖아요 초년이 많이 힘들었을거에요 근데 솔직히 어느 한 권력집안에 자재로 태어나서 그것도 보수의 자제잖아요 또 자기가 하고싶은걸 하지 못했을거 아닙니까 뭐 유학생활도 하고 호주에서도 살고 했더라구요 네 하지만 어떤 그 통치자 그리고 정권이 공상권이잖아요 네 그러다보니까 좀 통제되는 곳에서 살았을겁니다 자유롭게 불을 누렸지만 그래서 초년 어렸을때는 자기가 양껏 펼칠 수 있을거를 좀 구속을 받았겠죠 그래서 힘들었을거 같고 나머지는 이제 뭐 정권도 물려받고 뭐 뭐 해나가는데 제일 김정은 관상에서 좋은 관상은 얼굴형 정말로 빈틈없죠 예를들어서 뭐 쉽게 사람들은 다 흔히 나는데 턱이 넘네 뭐 이렇게 두꺼비상이네 그러면 좋다고 하잖아요 네 정말 두꺼비상들은 희한하게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고 또 이상하게 재산에 많이 물려받더라구요 또 부모가 또 잘 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삶이 좀 평탄해요 고생을 해도 보람이 그냥 그대로 들어오고 또 여복도 있어요 여자를 만나도 잘 만나 남자로 표현했을 때 근데 일단은 또 코 코는 항상 이런게 있어요 콧구멍이 많이 보이면 복이 샌다는 말을 흔하게 다들 앓고 계실거에요 그래서 근데 적당히 너무 묻혀도 안되는데 그냥 적당히 보일듯 말듯 보일듯 말듯 금전이 적당히 들어가고 나간다 너무 막혀있어도 금전이 안들어가요 네 진짜 그 충목증도 생기고 근데 적당히 콧구멍이 보이고 콧대도 적당하고 너무 서도 재산이 흐른다고 하죠 네 코가 너무 뾰족해도 복이 없어요 근데 둥근 코에다가 적당히 서있어요 그 용훈씨도 그래요 제가요? 네 둥근 코에 적당히 서있고 꼬구멍도 살짝 보입니다 너무 많이 보여도 안되거든요 사람이 더 가벼워 보이고 네 그리고 눈 뭔가 좀 크면서도 멍하지 않고 약간 카리스마 있죠 김정은도 인상을 딱 쓰면 제일 웃고 총으로 쓸 것 같은 그런 완상이 보이잖아요 본인도 그래요 솔직히 되게 웃을 때는 얼굴이 둥근이니까 유아인데 그 눈빛은 살아있다는거지 왜냐면 눈빛까지 그냥 둥그러보이는 사람이 허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눈도 맑고 부리부리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둥근 상태에서 눈은 살아있어야 되거든 조금의 살기도 있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도자 또는 오너 예 CEO 뭐 이렇게 리더십이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더라구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김정은 과장에서 제일 안 좋은 부위 하나 딱 있어요 어디요 눈썹이라고들 많이들 해요 언론에서 떠들고 네 그래서 예전에 눈썹은 보통 형제 자매 뭐 자매 똑같은 말이죠 네 식구들 오늘 얘기를 하는데 어 김정은이 이렇게 보다보면은 뭐 부모는 잘 만났어도 나머지 형제 친지들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김정은 눈썹을 자세히 보면 솔직히 눈썹이 숱이 많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눈썹에 변화를 좀 많이 넣어요 김정은이는 어떤 날은 길게 했다가 어떤 날은 짧게 했다가 되게 많은 변화를 주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도자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논문에도 쌍꺼풀 했잖아요 네 한 것처럼 어떤 이미지 또는 어떤 관상에 대해서 조금 지들도 좀 느끼는게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음 근데 김정은이가 예전에 한번 눈썹을 짧게 민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저분이 돌아가셨죠 그 누구지 수사부 장관 장성택 씨 그 다음에 그 이복형 김정남 씨 독살 됐잖아요 네 그때 김정은 눈썹을 보면은 아마 언론에도 보도가 됐을 거예요 눈썹을 반을 밀고 나왔습니다 음 왜냐면 떨어져 나간다 진짜 내가 식구나 친지 복도 없지만 그 친지도 떨어져 나간다 그랬더니 완전히 죽어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요즘에 또 많이 수정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메이크업을 하니까 그래서 자기의 어떤 각오나 다짐을 눈썹으로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상이 어쨌든 뭐 제가 말했지만 말하셨는데 네 관상이 참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그 사람이 살아온 게 주름만 봐도 저 사람이 얼마나 즐겁게 살았는지 얼마나 인상 쓰고 살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네 되게 삶이 좀 찌들은 사람들은 벌써 얼굴 자체가 찌들어 있고 그죠 그냥 유한 사람들은 얼굴 자체가 유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좀 유한 삶을 살고 싶으면 내 관상도 유한 게 좋잖아요 유해야 또 유하게 살아가요 네 제가 말을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선생님 제가 코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코 수술을 하면 제가 좀 팔자가 좀 피겠어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팔자가 피려고 하니까 코 수술도 하게 되는 거라고 참 같은 말인데 참 다른 각도죠 그런 것처럼 내 관상을 내가 조금 잘 관리하려고 하면 조금 주름도 복주름이 있고 또는 심소주름이 있고 또는 점도 그렇잖아요 복점이 있고 미운 점이 있잖아요 복나가는 점이 있고 그런 것도 조금 성형을 해서라도 좀 하시잖아요 뭐 코를 세우거나 이렇게는 안 하셔도 어느 정도 관리를 좀 하신다면 좋은 관상을 가진 사람을 살면 좀 좋은 복을 받는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끝 이거 디스 아니죠? 네? 아우 저하고 김정은하고 아 근데 아 그 얘기 하다 이렇게 길어졌는데 저도 말이 많아요 하다보면 아니 아무튼 용웅은 씨도 네 통치자 관상 지도자 관상 리더십 그 다음에 불의를 보면 못 찾는 눈빛 솔직히 김정은이도 불의를 보면 못 찾는대요 그냥 총 쏘잖아요 본인도 그런 시카리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게 다 나한테 드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 그죠 그죠 아니면 본인은 치사하고 가면 안 보죠 그쵸 예 진짜로 그냥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비유가 강하지는 않아 본인도 아닌 건 아닌 거고 조금 비비는 걸 싫어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또 통치를 하면 또 의리 있게 하거든 그래서 그래서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 사람이 좀 많이 딸고 본인도 복이 세지 않고 그리고 이 턱 밑을 말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말련이 상당히 좋은 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랑 똑같아요 진짜 일단은 병 주고 약 주고 관상쟁이가 아니어서 네 공방에 안에서 말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어쨌든 관상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만 쥐상들이라고 있는데 쥐상들이 상당히 똑똑하다고는 합니다 아 그래요 쥐상 뭐 까치상 이런 얘기가 있어요 쥐상이나 까치상들이 상당히 영리하고 똑똑하고 어떤 사람의 책사라고 하죠 옆에서 말을 거들어주는 책상으로 사는 사람들은 쥐상 까치상 그러니까 쥐상과 까치상을 딱 보면 그냥 몰라도 딱 보면 아 저 사람이 약간 좀 쇠같이 생겼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쇠 표현하고 약간 쥐같이 생겼어 이명박씨도 쥐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1번 그 앞에도 쥐상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면 머리가 영득해서 머리 자리에 오르기도 하고 또 오른 자리에서 또 진짜 요령권 항상 유지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뭐 거기까지 아 아 병주고 약주면 내가 알았어요 선생님